안녕하세요. 석송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종료화면을 적용하기 위해서 사전에 동영상 제작할 때 준비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고 종료화면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올린 동영상 프로젝트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다 작성하고서 마지막에 제자신에 대한 홍보용을 올리고 마지막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보세요. 여기서 이 마지막 부분까지 저는 이렇게 한 20초간을 준비해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 20초간에 종료화면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공간을 마련한 겁니다. 저처럼 꼭 하지 않아도 돼요. 아무튼 20초간을 이렇게 비워두면 종료화면은 20초간 진행되니까 이렇게 마지막 부분을 20초간 만들어두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20초간을 만들어두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어떤 특정 부분을 동영상의 본 내용을 본 내용 화면에 그 종료화면이 뜨겠죠. 그러면 그걸 침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동영상 내용을 침묵하니까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다가 20초간 이런 특별한 내용 전달이 없는 부분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종료화면에서 적용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 종료화면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아까 키네마스터에서 말씀드린 그 동영상이 여기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여기에서 수정이라고 했죠. 수정을 터치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정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조금 있으면 이렇게 뜨죠. 여기에서 종료화면은 여기 상단에 있죠. 종료화면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위에서 설명한다면은 종료화면은 자기의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렸을 때 그 마지막 부분에 그 마지막 부분에 자기 자신이 올린 다른 동영상이나 재생 목록을 홍보를 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동영상을 구독자가 보도록 유도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종료화면을 제가 터치해 보겠습니다. 종료화면을 터치하면은 조금 기다려야 돼요.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종료화면에 대한 설명을 제가 그 전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은 여기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영상에서 가져오겠죠. 제 경우에는 과거에 종료화면을 많이 올렸으니까 이미 설정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에서 가져오기 이걸 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터치하면은 아래 여기 보시면은 최종 화면 가져오기 해놨죠. 그래서 최종화면을 여기 보면은 과거에 예를 들면은 박은우의 오페라에서 이렇게 종료화면을 설정한 적도 있고 이브닝벨 셀러 라이언 여기에서도 설정한 것이 있고 키너마스터 강제에서 설정한 것입니다. 이미 설정한 이미 설정한 그 종료화면을 그대로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일 앞에 박은우의 오페라 이것을 터치해서 이것과 똑같이 가져오게 하겠습니다. 이걸 툭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그러면 아래쪽에 가져오기 있죠. 아래쪽에 보면 가져오기가 있어요. 가져오기 이것을 터치합니다. 가져오기를 툭 터치하면은 자 툭 터치하면 보세요. 종료화면이 옛날에 제가 그 아까 그 동영상에서 사용한 종료화면이 그대로 복사가 되어서 이야기했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재생 목록 첫번째 보세요. 첫번째는 재생 목록을 제가 링크를 시켰어요. 키너마스터 강좌 이렇게 하고 다음에 두번째는 파워디렉터 강좌를 연결시키고 세번째는 ICT 강좌를 연결시키고 네번째는 음악 비디오 목록 재생 목록을 연결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고서 저 위에 상단에 보세요. 상단에 보시면 저장이라고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자 여기서 저장을 제가 터치하겠어요. 저장을 터치하면은 저장중 이렇게 나오면서 조금 후에 보니까 모든 변경상이 저장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종료화면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겠어요. 이쪽에 보시면은 아 제가 지금 이 종료화면을 옮겨가지고 이 화면에 지금 종료화면 4개가 이렇게 위치합니다. 이게 위치한 것을 이렇게 손을 대해서 옮기면 다시 저장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 놓고 저 위에 보면은 저장이라는 글자가 새로 생겼죠. 이렇게 위치를 옮기면 이렇게 저장이라는 글자가 새로 또 옮긴 그것을 저장하라고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저장합니다. 저장을 터치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항이 저장되었습니다. 이렇게 떴죠. 자 그러면 이 종료화면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여드릴께요. 자 여기서 미리 보기 있습니다. 미리 보기를 제가 터치해 보겠어요. 터치하면은 종료화면에서 저의 재생화면을 화면에 띄워서 마지막 20초간 띄워줍니다. 제가 이미 만든 빈 공간에서 띄우게 됩니다. 이미 만들어 놓았으니까 자 미리 보기 터치합니다. 자 여기 종료화면에서 제가 키네마스터 재생목록을 터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 키네마스터 재생목록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재생목록으로 여기에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 동영상을 계속해서 보도록 유도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화면에서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화면 20초에서 종료화면에서 최종화면에서 나 자신이 올린 동영상이나 재생목록을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영상 만들 때에 20초간은 이와 같이 비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효과적으로 종료화면을 설정할 수 있겠죠. 이상 종료화면을 구현하기 위한 동영상 제작할 때 마지막 20초간을 비워두는 방법 그것을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종료화면을 실제로 유튜브에 와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의 Being ικό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